누구게요? 너 왜 또 왔어? 얘가 가래니까 왜 말을 안 들어? 엄마 나빴다. 나가니까 이렇게 잔치 버리고 그런 거 아니야. 지네 애 가졌다고 해서 하는 거야. 형균에도 들어오고. 야, 너 이거 좀 싸줄 테니까 얼른 너네 집 가져가서 먹어. 나 안 갈 건데. 뭐? 안 돼. 가. 가입. 체리아가 안 간대. 형순이랑 화해했대. 너 뻥이지? 이것들이 진짜 있네. 형순이 어디 있어? 진짜야. 우리 화해했어. 우리 이제 잘 살 거야. 가짜 부부 아니에요. 진짜야? 어, 엄마. 진짜. 야. 아이고, 잘했다. 잘했다, 체리아. 아이고, 체리아. 죄송해요, 엄마. 둘이 완전히 화해했고, 형순이는 일해야 돼서 가기로 갔대. 아이고, 내가 이것두 때문에 그냥 지옥을 왔다 갔대 해, 그냥. 아이고, 체리아. 으흠. 으흠. 이어 ez. 힛. 잋.